이렇게 보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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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이제 촬영되네요. 시작! 몇 번씩? 좋게. 하얗게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면 볼 수 있고 빨갛고 노랗고 하얗게 오늘은 짠하면 지나가겠네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200ml로 충분하네 어? 200ml로 충분해 70ml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 더 물어봤네요 택배가 안대 너무 땅거 싱는데요 주문한걸래 도둑둑둑 고춧가루 고춧가루 옆으로 가야 될까? 가능성이 없을 것도 같은데요 아니요 괜찮은데 밑에 구름이 내려가는게 새까맣네 다리로 마침내 양파 하트 국시 흑뚝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거랑 같이 보이고 진짜 많다 해놨다 저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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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많이 가네 갑자기 많이 온다 저거 좀 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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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바늘이 떨어져 붙는것 같다 그러니까 빨빨리 해야되는데 다 내놨다 이제